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은 6.25 바로 그날이죠 오늘 새벽에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서 대한민국을 포위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행히도 국제적인 우군을 끌어오고 그렇게 해서 어떻든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유엔에 참전하게 되고 해서 소련의 야욕이 좌절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이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15, 16세기 말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에 독립하는 과정으로부터 소위 테리토리얼 스테이트 영토국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국민국가 이전에 먼저 일종의 영토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영토국가의 국민국가라는 게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영토국가 이전에는 우리가 유럽 역사에서 물론 동양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늘 그것이 아시아적 어떤 국가에 관한 아시아적 민족에 관해서 늘 논란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특히나 유럽은 대개 말하자면 왕의 소유물이 되고 왕들이 죽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소유물이 이 나라 저 나라가 상속을 받고 그렇게 되는 합스부르그 왕가가 갑자기 스페인에서 나오고 이런 역사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대개 16세기가 되면 네덜란드가 북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영토에 있는 주민들이 자각을 하고 국가라는 형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영토국가가 되고 그게 소위 네이션스테이트 국민국가로 발전해가고 그런 것들이 유럽에 그런 분위기가 모여져서 웨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것이 1648년에 성립이 되면서 말하자면 근대국가의 형태가 출발하게 되고 그런 근대국가의 형태가 영토국가, 국민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그 국민국가의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일련의 소위 민족국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말로는 따로 씁니다만 사실 영어로는 네이션스테이트를 한 단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국민국가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게 민족국가라는 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혈적국가 또는 동의적의 국가식의 소위 혈적적 또는 종족적 국가인 것처럼 계속해서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것들이 한국인들에게 소위 네이션스테이트에 대한 국민국가에 대한 의지보다는 혈연적이고 종족주의적이고 혈족적인 소위 민족국가에 대한 어떤 의지를 더 크게 부풀리면서 오히려 현대 네이션스테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국민이라는 것은 한 정치조직 정치결사 내에 사는 혈족이 아닌 그저 그 지역의 공동의 정치적 의지를 가진 정치결사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갔다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하는 국민국가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족국가라는 말을 애매한 말을 쓰다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 여전히 혈족적 국민국가의 소속의 연연을 갖는 것처럼 되고 그들에게도 이중의 투표권도 주고 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제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혈족적 어떤 그런 세계들이 글쎄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혈족국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만 혈족국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기사를 하나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고 북한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대해서 역사의 역행안의 시대착오적 행동이다라고 성토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5.4년 6.25 기념식에 참석해서 평화라는 것은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더 강해지고 하나로 뭉치면 통일대한민국도 먼 미래가 아닐 거다 하는 요지의 6.25 뭐라 그럴까요 기념사, 승전기념사, 승리기념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승전이다, 승리다 이런 말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게 소위 야경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만 여기에 18명이 나오죠 입니다만 나이트워치 야경이 아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독립을 이끌었던 민병대들입니다 네덜란드의 중산층들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옷들도 잘 입고 있죠 아주 실크로 된 멋진 옷들을 입고 있는 네덜란드의 상인들이고 이 상인들이 네덜란드의 소위 문명, 상인들의 문화 소위 관용이라고 하는 아주 상인계급의 독특한 상업주의에 기반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일으킨 사람들이고 소위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소위 서구민주주의를 일으켰던 그런 진정한 주인들이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만 아직 한 번도 네덜란드를 벗어나서 외국에 전시된 적이 없는 네덜란드의 말 그대로 국보 1호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물론 네덜란드는 국보 이런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보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좀 촌스럽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보 1호 남되면 보물 1호 동되면 보물 1호하고 국보 1호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설명을 못 합니다 참 웃기는 국보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그림은 그림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로가 근 5m 가까이 되고 세로가 4m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3m가 좀 더 되죠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벽 한 면에 탁 붙여 놓고 여기에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하루 저녁 내내 혼자서 독식에서 볼 수 있는 추첨당 그렇죠 추첨에서 1등의 당첨이 되면 저녁 내내 그 박물관에서 주는 식사를 하면서 이 그림을 혼자서 독식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 그림은 그 다음에 국민국과 2호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독립이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미국의 역사가 굉장히 짧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국가로서 미국의 역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미국 독립입니다 독립전쟁이죠 존 트람벌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벙커에서 워런 장군의 전사 이분이 워런 장군이 어떤 모양이죠 독립선언입니다 미국은 네덜란드하고 또 다른 것이 완전히 인위적인 형태의 영국 식민지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완전히 원래부터 완전한 형태의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가지고 출발한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1호 국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프랑스 생명이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의 전쟁은 물론 이 전에 1870년 보불전쟁도 있습니다만 보불전쟁에 갔던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징집을 통해서 갔거든요 그 전에 전쟁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왕의 전쟁입니다 귀족들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왕들이 전쟁을 하면 귀족들이 자기의 물자를 가지고 용병을 사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 국민들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정복하기 위해서 싸운다기보다는 전리품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기면 전리품을 들고 오죠 그런데 국민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국가는 말 그대로 이젠 전쟁의 주체가 왕이나 귀족이 아니고 또는 전사계급 전문적인 프로들이 예를 들어 기사들이 가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가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군대에 애국심으로 가죠 이제는 돈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직업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영지를 넓히기 위해서 왕에게 이번에 일정한 돈도 빌려주고 사람도 빌려주고 참전을 해서 이기면 해외 내 영지도 좀 가지게 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전쟁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으로 참전하는 그로 바뀌었어요 애국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리즘이라는 이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모든 불안의 출발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국가에 대한 네이션 스테이트가 만악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국민이 말하자면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국민들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왜 괜스럽게 죽으러 갈까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게 1차 세계대전 참호전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왜 죽으러 가죠 우린 전쟁을 거부하고 살 수 없을까요 전쟁을 거부하고 살라고 하면 국가를 거부해야 됩니다 국가는 거부하기 싫고 전쟁만 거부한다 말이 안 되죠 국가를 거부해야 됩니다 전쟁을 거부하려면 아나키스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참호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폴크 민중들이고 민중들로부터 한 단계 승격된 네이션 국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유권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자기 땅이니까 이제는 자기가 나가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한 국민이 되었나요 여전히 왕의 신민이나 독재자의 신민이거나 어떤 정치가에게 우리 구원의 희망을 걸고 우리는 그저 민중으로 전락하는 그런 신민에 불과하면서 괜히 전쟁터 나가서 싸워서 죽고 그런 것은 아닌지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오늘 6.25 74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죠 애국심에 지금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참호전입니다 이 사람들 다 죽었을 겁니다 아마 안 죽을 수가 없죠 이제 이리 나가면 죽는 거죠 밖에 이제 맞은편에는 독일군이 있으니까 맞은편에는 독일군이든지 아니면 이제 프랑스군 영국군이 있는 거죠 모자를 보니까 이거는 프랑스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제 총맞아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국민이 만들어지고 국민이 조직이 되어서 군인이 되고 지도자를 요구하고 독재로 들어가고 하이 리틀러 하게 되고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비슷합니다 민중들은 지금 이 국민이 아니고 민중으로 전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치가 종교가 되고 윤바들이 생기고 지금 이준석 개 딸들이 생기고 이준석이 아니고 이재명 바들이 생기고 그 바에 의해서 지지되는 리다십은 과장된 자기와 민주당을 일치시키고 자기와 독일 민족사회주의 정당 독일 노동자당을 일치시키고 그게 이십세기입니다 이십세기는 민족주의의 시대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연합하는 장면 이거는 자유의 영국입니다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느슨합니다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많은 민족들의 해방을 낳았습니다 이 연출된 사진이죠 따라다니던 종군기자가 있었는데 연출을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서 유교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베테랑들 중에 아마 유교전쟁 중에 한국에 참전했던 일본의 이 요지마라는 섬입니다 이 섬은 이게 미국의 잡지들에 일면 톱을 그리게 되죠 참 멋지죠 연출한 사진이긴 합니다만 병사들도 다 진짜 병사들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국기가 처음에 이 병사들이 이 말하자면 사진찍기 전에 달았던 국기는 좀 작은 국기였는데 좀 큰 국기로 다시 가지고 와서 찍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멋지게 탁 삼각형을 이루면서 6.25 전쟁 사진은 오늘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6.25 전쟁은 대한민국 근대와의 초석이 되었죠 정근대로 회귀가 불가능한 국가가 되었고요 이념적인 단일성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최근 들어 다소의 이념적 혼란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념적 혼란이라기보다는 근대냐 정근대냐 하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온전히 근대성을 승계했냐 저는 그렇게 한번 봅니다 윤석열 정권에도 정근대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지금 보수는 근대적 세계관으로 나아가기를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낡은 세계, 봉건주의적 세계관이 주는 편안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대성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뭐냐고요 좌파들은 좌파들은 아예 정근대성이죠 봉건성입니다 아시아적 공산주의에 대한 미련 아시아적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 주저학적 공동체에 대한 미련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말하자면 태계의 이황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좌파들이나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항의하로 도포자로 휘날리고 달려오는 경상북도의 유림들이나 사실은 세계관이 똑같은 자들입니다 네 난다기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회원가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보수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슈퍼챗도 없고 또 채용가입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선거부정론에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또 5.18 북한군 5.18 북계군 난동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소위 열렬한 보수의 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회원가입을 대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6.25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6.25 전쟁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또는 해외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대한민국으로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어떤 미국이 유럽의 이민을 받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같은 지적 또는 인구의 또는 상업주의 중 문화의 말하자면 미국의 기독교로부터 세련을 받은 미국 기독교의 어떤 세례를 받은 그런 평양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들이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터져 나왔고 그 에너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이제 다 떨어지고 그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유림들이 설치기 시작하고 경상도에서는 유림들이 설치기 시작하고 전라도에서는 말하자면 수구좌파 농촌공동체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전근대성을 진보라고 착각하는 인구가 대부분을 영성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인 경상도와 전라도의 공동정권이다 적대적 공생이죠 경상도와 전라도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한 번은 경상도 한 번은 전라도 왔다갔다 하면서 그 전근대성을 강화하고 주고받으면서 정근대성을 서로 더 강화해 가면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회발전은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좌파 때문에만 끝난 게 아니고 우파도 스스로 자유민주적 질서를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좌도 끝나고 우도 끝났다 저는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적 근대성을 회복하느냐 아는데 저의 혼신의 힘을 다 다 걸고 있는 겁니다 다 걸고 있는 겁니다 네 우주정복님 네 고맙습니다 좌파들은 종북으로 가면서 자멸해버린 겁니다 종북적 성격을 띄면서 완전히 자멸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위기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유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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